이번 시간은 이어서 공법상위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그 다음에 제4절에 우리가 사회의 공법행위가 나와요 제4절에 행정법상위 행위에서 시험에서도 자주 출제된 부분인데 제3절 공법상위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공법상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정권하고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정권이죠 법적 성질 성질하고 그 다음에 소송 유형이 중요해요 그럼 우리가 먼저 결론적으로 우리 판례한다면 공법상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정권하고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정권이죠 이것을 사건 사법상 권리로 보고 그 소송 유형을 바로 민사소송에 의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정확히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공법상 사무관리 이해하고 부당이득 이해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공법상 사무관리는 범일상 원인 없이 타인이 사무 일이죠 일을 이렇게 대신해서 관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다 보면 비용이 발생하죠 비용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비용을 갖다가 이렇게 비용을 갖다가 보존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공법상 사무관리의 인정 여부에서 5살 판례는 긍정하고 있습니다 적용법규 말씀드렸듯이 공법상 사무관리에 관해서 우리 공법의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사법규정을 유추적인 호입니다 즉 민법규정, 민법상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정권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 다음에 방관리 4번에 다시 한번 비용상환정권의 법적 성질 판례는 사건으로 보고 민사소송에 의해한다고 보고 우리 탑설 같은 경우는 공권, 공법상 권리 공권으로 보면서 소송 유형은 행정소송 즉 행정소송 유형정 공법상 당사자 소송이 있습니다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 의해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해놓으시고 종료는 강제관리가 있고 보호관리, 역무제공이 있죠 이 세 가지 예를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강제관리에서 공기업에 대한 강제관리 또 보호관리에는 뭐가 있죠 재해시에 행하는 구호라든지 행렬 병자, 사자의 보호관리 등이 있습니다 역무제공이 있죠 여기까지 보셔야 돼요 종료까지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공법상 사무관리 비용 상환 정권 공법상 금전 채권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밀년 5년이 됩니다 그래서 공법상 비용 상환 정권 정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규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공법상 금전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원칙적으로 5년 이걸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법상 부당이득이 있죠 이것도 공법상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법상 사법인 민법상의 부당이득 반환 정권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의의를 좀 봐보세요 법률 상위 원인 없이 법률 상위 원인 없이 타인이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산 상위 이해주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나오죠 조세채납차분에 의해서 조세채납차분에 의해서 제3자의 재산의 공면 행위가 당연 무효인 경우 공무원의 봉급과액 수령 등이 있죠 또 차고에 의한 사유지의 국유지 편입 등이 있죠 꼭 봐도 취합니다 적용법규 마찬가지로 우리 공법에 부당이득에 관한 일반적 규정이 없어서 다시 한번 사법 규정을 적용하죠 그 다음에 반가루 3번에 부당이득 반환 정권의 성질 다시 자 보시면 공법상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 상환 정권과 마찬가지로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정권의 법적 성질이 뭐냐라고 했을 때 판례는 뭐라고 보죠 공권으로 봅니까 사권으로 봅니까 사권으로 봅니다 사권으로 봐서 그 소송 이용은 또 뭐가 되죠 그렇죠 민사소송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행정법학회의 다수설에 의한다면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정권은 공권이고 이에 대해서 행정소송 이용으로써 당사자 소송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 의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반가루 3번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반가루 4번에 부당이득이 유형 나오죠 공법상 부당이득이 유형 행정주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주체의 부당이득도 인정되지만 우리 행정객체 사인의 부당이득도 인정됨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정권이 소멸시효도 별다른 공법상 규정이 없으니까 자 우리 공법상 금전체권이 소멸시효의 원칙적 규정 5년이 적용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여러분들 잠깐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공법상 사무관리 또는 공법상 부당이득 있죠 이것도 좀 잘 해놓으셔야 돼요 가끔씩 나옵니다 이어서 행정법상의 행위가 나와요 행정법상의 외부적 용태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행정주체의 공법행위가 있고 행정객체 즉 우리 사인이죠 사인의 공법행위가 있습니다 그럼 시험에서는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이 파트 이 부분에서는 사인의 공법행위에서 시험에서 최근에 와서는 2007년도 이후로부터 꾸준히 많이 나와요 왜 그런가 하면 사인의 공법행위를 규정하는 일반법 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시험 나올 부분은 우리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시험 우리가 꼭 중요한 것은 판서를 하고 우리가 말로써 설명 가능한 것은 설명하면서 빠르게 나가겠습니다 이 사인의 공법행위까지 공부하시면 사실상 행정법은 어려운 거 다 끝납니다 나머지는 어렵지는 않아요 나머지는 평이하고 수업 따라서 두세 번만 반복하셔도 행정법은 한 1년 정도만 하시면 90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인의 공법행위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고 어려운 거 다 끝나니까 이제 우리가 불행 끝 행복 시작이죠 지금부터 이제 이거 마지막 정리하고 행정작용법 보도록 하죠 강의도 뭐 이렇게 쭉 나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는 행정법 통론 부분까지 사인의 공법행위 이 부분까지는 좀 이론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여기가 이제 행정추체가 있죠 우리가 행정추체는 이미 앞에서 다 공부했죠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로서 공부를 하셨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행정추체가 있으면 이 행정추체에 대해서 상대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대방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인이죠 행정객체로서 사인을 말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자 그러면 행정추체가 이 사인에 대해서 행하는 공법행위를 행정추체의 공법행위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사인이 공법행위가 있죠 사인이 공법행위가 있습니다 자 사인이 공법행위가 있죠 이렇게 사인이 공법행위가 있죠 이거는 이제 행정추체의 공법행위죠 이것은 사인이 공법행위가 됩니다 그러면 행정추체의 공법행위는 제 2편에서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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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편에서 행정작용법 있죠 행정 제 2편 행정작용법에서 이 작용법에 의해서 규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없어요 행정추체의 공법행위는 이 행정작용법에서 규율이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인의 공법행위 같은 경우는 이를 규율하는 규율하는 우리 공법에 있어서 행정법에 있어서 일반법이 있다 없다 일반법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행정법은 아직 통일된 법전 단일법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겨요 공법의 일반법 규정 또는 시험에서는 통직적 규정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또는 일반적 규정 일반적 규정이 없다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시험에서 출제될 수가 있어요 그럼 공법에 이런 일반법 규정이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때 공법에 만약에 개별법 규정 개별법 규정이 있는 경우 공법에 개별법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우선 적용되고 자 이런 공법에 개별법적 규정 우선 적용하고 적용되고 자 이건 적용됩니다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 개별법 규정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 개별법 규정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것이 만약에 없으면 이것이 없으면 이따가 돼요 결국은 우리 사법 규정이죠 사법 규정 사법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밖에 없는데 사법 규정 중에서요 우리 민법 총칙에 규정되어 있는 민법 총칙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 행위 규정 법률 행위 규정을 갖다가 그 성질이 반하지 않는 한 유추 적용해야 한다 그렇죠 유추 적용해야 한다 이것이 현재 통설 판례예요 통설 판례이다 그렇죠 이렇게 좀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좀 사연의 공법행위는 오늘날 지금 현재 우리 행정법학교에서는 이 사연의 공법행위에 줄인 관심사가 있어요 그럼 사연의 공법행위는 예를 들면 우리가 사연의 공법행위죠 우리가 각종 우리가 각종 신청 신청 청구 행정심판 청구 허가 신청 특허 출원 하여튼 각종 신고 각종 신청 신청 청구 각종 또 신고 있죠 이런 거 신고 등 이런 행위를 갖다가 사연의 공법행위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연의 공법행위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죠 이럴기에는 일반 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규율을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도 사연의 공법행위가 2007년도 이후에 부쩍 시험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좀 이거 파트에서는 좀 난이도가 좀 높지는 않지만 시험에서 자주 빈출되는 부분이어서 이렇게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 여기 조금 제가 빠르게 먼저 제 4절에 행정법상의 행위에서 개설 의의를 받으시고요 주체 종료 봐보세요 반가로 이번 종료 행정주체의 공법행위와 사연의 공법행위 말씀드렸죠 행정주체의 공법행위 사연의 공법행위 자 둘 다 모두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가 됩니다 양가로 2번에 단독행위와 쌍방행위죠 양가로 2번에 단독행위와 쌍방행위입니다 자 단독행위 같은 경우는 일방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하죠 그 예로 우리가 행정행위 과세처분 등이 있어요 과세처분이다 영업정지처분이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렇죠 단독행위가 돼요 단독행위 또는 일방행위 같은 말입니다 자 쌍방행위 일방행위는 행정추체가 우월적인 주위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명령 한 개의 의사표시에서 행해지는 거예요 일방행위 단독행위 쌍방행위는 쌍방당사자의 의사의 합취에 의해서 법률 효과가 발생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예로는 공법상 계약 공법상 합동행위 등이 있죠 이 예를 알아주셔야 돼요 짝식이 잘 나와요 짝식이 그러니까 쌍방행위는 서로 대등한 관계죠 누가 누구한테 행정추체가 행정기체한테 우월적인 주위에서 명령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추체와 행정기체 행정추체와 사인이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대등한 관계에서 의사의 합취에 의해서 행해지는 비권력적 행정작용이에요 이렇게 알아주시고 그래서 단독행위로서 행정행위 그 다음에 쌍방행위로서 공법상 계약하고 또 뭐가 있죠 합동행위 공법상 합동행위 그 다음에 또 같이 알아줄 것이 공법상 합성행위 합성행위는 우리가 투표행위라든지 서명 또 지방의회의 의결 의결 이런 것들이 바로 공법상 합성행위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까지 해놓으시래요 공법상 합성행위 다시 한번 봐볼게요 공법상 합성행위 우리가 투표행위 있죠 투표행위 서명 그 다음에 지방의회의 의결 투표행위하고 서명은 처음에서 벌써 두 번 나왔어요 짝짓기 짝짓기 잘 나왔어요 나오니까 지금 제가 여기 단독행위 쌍방행위 짝짓기 잘 나오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정리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행정추체의 공법행위 제2편에서 배우시는 것 쭉 나오죠 행정행위 행정입법으로서의 입법 행정입법으로서의 명령 확약 행정기획 등이 있죠 그 다음에 사연의 공법행위 우리가 지금 이걸 잘 해놓으셔야 돼요 이거에서 시험에서 집중적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빠르게 보도록 하죠 자 개설 파트 의 의 나오죠 의 기능 타 개념과의 구별이 있죠 좀 양가로 2번 타 개념과의 구별 같은 경우는 별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두 개 해놓으세요 행정행위와의 구별 나오죠 자 사연의 공법행위는 사인 사인이죠 사인 우리 개인 사인인 공법행위인 점에서 행정추체의 공권력 발동행위인 행정행위와 다르며 따라서 공정력 전속력 강제력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거 처음 잘 나와요 선생님들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공정력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 행정행위 전속력 불가정력과 불가변력 등은 행정행위에서만 인정되는 효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 불가정력 등은 어디에서만 인정되는 효력 행정행위의 특질로서 행정행위에만 인정되는 효력입니다 다른 행위에서는 인정되잖아요 그래서 사인의 공법행위에 사인의 공법행위에 사인의 공법행위에 행정추체의 공법행위인 이 행정행위에 인정되는 효력이 사인의 공법행위는 인정 안 돼요 꼭 알아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법행위와의 구별 그렇죠 사법행위는 사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사법행위는 우리가 사인위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법적 효과가 사법사항이 법적 효과의 발생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에 대해서 사인의 공법행위는 그 법적 효과를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그 목적으로 한다 한다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양가로 2번에 타 개념과의 구별 정확히 배표 3개 자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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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가로 2번 종류에서 사인의 지위를 기준으로 해선 분류가 있고요 의사표시의 이수에 의한 분류가 있고 성질에 의한 분류가 있고 구성요소에 의한 분류가 있고 법률효과의 완성여부에 의한 분류가 있습니다 좀 쪼금 있는데 좀 양가로 1번부터 양가로 4번까지는 제가 그냥 읽어서 해드릴게요 빨리 보고 이제 여러분 읽어서 숙지 기억을 통해서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양가로 1번에 사인의 지위를 기준으로 한 분류 행정주체의 기관이 지위에 서서 하는 행위 자 이것은 능동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그 얘는 선거에서 투표행위입니다 선거에서의 투표행위 행정주체의 기관이 지위에 서서 하는 행위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행정주체의 상대방이 지위에 서서 하는 행위 그렇죠 행정주체 행정주체 행정주체의 기관으로서의 행정주체의 기관으로서 서서 하는 행위 이가 있고 행정객체로서 사인이 하는 행위 행정 객체로서 하는 사인의 행위 즉 사인의 공법행위가 다수죠 이것이 일반적인 것이죠 사인의 공법행위는 행정주체의 상대방이 지위에 서서 하는 행위 이것이 일반적이죠 일반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각종의 서두르트식 각종의 신청 청구 신고서 있죠 또 각종 공부의 등기등록 전부다 사인의 공법행위에요 그렇죠 사실 행정주체의 기관의 지위에 서서 하는 행위보다 행정주체의 상대방의 지위에 서서 하는 행위 이것이 일반적인 형태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예전에 공무원시험에 다음종 사인의 공법행위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이때 학생들이 틀리고 왔는데 각종 신고 신고행위는 우리 사인들이 하잖아요 신고를 하게 되면 행정주체가 수리를 하죠 신고의 수리는 행정주체가 하는 행위입니다 차이점을 알아주셔야 돼요 차이점을 알아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이번에 의사표시 수의에 의한 분류 단순행위는 하나의 의사표시로서 행해지는 사인의 공법행위 각종 신청 봐보세요 화가신청 화가신청 한사람이죠 보통 하나의 의사표시로 법적 효과를 발생한 행위죠 또 화가신청 각종 신고 각종 공부의 등록 등이 있죠 그 다음에 합성행위 다시 봐보세요 선거행위 투표행위 서명 꼭 암교시고 하나 더 지방의회의 의결 이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성행위 단순행위는 하나의 의사표시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고 합성행위는 다수의 의사가 결합하여 하나의 의사표시를 구성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양가로 3번에 성질에 의한 분류 봐보세요 단독행위 쌍방행위 자 그렇죠 단독행위 쌍방행위 우리 앞에서 보셨죠 다시 한번 보시고 구성요소에 의한 분류 의사표시행위냐 사실이 통지행위냐 의사표시행위는 한마디로 의사표시를 요소라는 행위를 말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사실이 통지 또는 관념이 통지 사실이 통지 같은 말인데 일정한 의사표시 이외의 정신적 표시행위를 하게 되면 그 법적 효과가 발생한 행위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중요한 것은 양가로 5번이 중요해요 양가로 5번에 법률효과의 완성여부에 의한 분류에서 용어도 알아두시고 신고와 관련해서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러면 시험은 보통 양가로 5번과 관련해서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법률효과의 완성여부에 의한 분류인데 여기는 자체 완성적 사인의 공법행위가 있고 자체 완성적 또는 자기 완결적 같은 말이에요 자체 완성적 사인의 공법행위 그 다음에 자기 완결적 사인의 공법행위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이 뭐가 있어요 행정 행정 요건적 사인의 공법행위 행정 요건적 사인의 공법행위 그러면 이것을 다른 말로 행위 행위 요건적 사인의 공법행위라고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까지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자체 완성적 또는 자기 완결적 자체 완성적 자기 완결적 자기 만족적 이렇게 용어를 달리 통일이 안 됐어요 아직 그렇다 하더라도 같은 말임을 알아주셔야 합니다 자체 완성적 자기 완결적 자기 만족적 사인의 공법행위 그러면 이걸 신고와 관련해서 반가루 3번에 여기 지금 반가루 3번에 신고에 관한 법적 문제와 관련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설명드릴게요 어차피 여러분들 여기 법률효과의 완성예부에 의한 분류에서 신고와 관련돼서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공부하고 올해 시험에서도 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반가루 3번 신고하고 반가루 4번에 적용법리까지 하면 우리가 행정법 통론이 완전히 끝나요 끝나서 고생 끝 행복시작 고생 끝 행복시작 불행이 아니죠 고생 끝 행복시작 행복시작 그러면 여기서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생 끝 고생 끝 고생 끝 먼저 신고죠. 사연의 공포평이에요. 사연의 공포평인데 신고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자기 완결적 신고. 이것을 우리가 자기 완결적 자체 완성적 사연의 공포평으로서 이 신고 줄여서 자기 완결적 신고라고 해요. 자기 완결적 신고라고 합니다. 줄여서. 이에 대해서. 자 보세요. 행정요건적 신고가 있습니다. 행정요건적 신고. 행정요건적 사인의 공법평으로서 이 신고. 행정요건적 사인의 공법평으로서 이 신고. 이렇게 용어가 길으니까 행정요건적 신고로 줄여서 쓴 겁니다. 자기 완결적 신고. 이것을 다른 말로 자체 완성적 신고 말씀드렸죠. 이때 보시면 자기 완결적 신고가 본래적 의미 신고예요. 본래적 의미 신고예요. 본래적 의미 신고. 또 이것은 행정절차법에 행정절차법상 신고. 우리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 신고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행정절차법상 신고. 즉, 이것은 자기 완결적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행정절차법상 신고는 본래적 의미 신고로서 자기 완결적 신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행정요건적 신고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보통 우리가 신고사항과 허가사항을 보면 허가사항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 허가는 우리가 허가신청, 허가신청이라는 사연의 공법행을 통해서 허가처분을 받아야죠. 이때, 봐보세요. 이 허가 같은 경우는 기속행위예요. 기속행위. 그래서 이 허가 같은 경우는 우리 어떻게 해요? 행정청이 뭐가 있어야 돼요? 허가. 허가신청이 있다. 허가신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행정청이 뭐가 있어야 돼요? 이 허가신청이라는 사연의 공법행위가 적법해서 적법하다는 것을 적법해서 행정청이 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수리, 수리를 해줘야 돼요. 허가신청에 대해서 이를 수리를 하고 이에 따라서 허가처분, 허가처분은 행해지죠? 네, 허가처분이 행해집니다. 사실 이 허가신청,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 허가신청이 수리가 이루어지는데 이 허가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심사 공무원들은 우리 국민들은 허가를 받기 어렵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공무원, 자 보세요. 요건에 관한 청식심사 청식심사 플러스 뭐로 해요? 실질심사까지 다 해요. 내용심사도 다 합니다. 우리가 음식점을 갖다가 음식점을 갖다가 음식점이 있죠? 식품위상법상 영업허가를 받아야만 음식물 판매 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음식점을 갖다가 영업을 하고자 한다면 영업허가를 신청하는데 영업허가 신청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이렇게 허가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가 허가신청서 허가신청서의 양식을 갖다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가를 형식적으로 심사합니다. 통과되면 되요. 이 형식에 따라서 신고된 내용이 있죠? 신고된 내용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소방시설은 잘 되어 있고 소방통로라든지 규격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물론 서류심사 형식심사는 서류심사예요. 통과했다 하더라도 이 서류대로 진짜로 소방시설이라든지 소방통로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국문들이 현장에 나와서 실사를 하죠. 실사 그러다 보니까 허가가 이제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이 민주화 행정이 민주화 민주화 그렇죠? 민주화가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허가사항 대신에 자꾸 신고사항으로 바꿔주죠. 우리 국민을 믿고서 신고사항으로 바꿔줘요. 신고사항으로 바꿔주는데 이 종례 허가 허가사항을 갖다가 신고사항으로 바꿔주는데 이름을 갖다가 신고사항으로 해주면서 허가의 요건을 그대로 다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 신고 한마디로 이름만 받겠다는 거예요. 이름만 허가를 갖다가 신고로 이름만 바꿨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시면 이 행정요건적 신고를 갖다가 다른 말로 완화된 허가제로서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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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허가사항을 신고사항으로 바꾸면서 본래적 의미 신고가 안 가고요. 안 가고 이렇게 허가의 요건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 이것을 완화된 허가제로서의 신고 이것은 공무원들이 어떻게 심사해요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이건 어떻게 심사하죠? 그렇죠? 본래적 의미이신 분은 공무원이 형식적 심사만 해요 형식적 심사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우리 공무원들이 심사는 형식적 심사뿐만 아니라 실질 심사도 두 가지 다 옵니다 차이점이 있어요 이것까지 좀 해놓으시고 그럼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자기 완결적 신고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건축법상 일반적 신고가 있습니다 건축법상 일반적 신고가 있다 여기로 보시면 건축법상 인허가가 의제되는 신고가 있어요 건축법상 신고를 하게 되면 인허가가 다른 법률상 건축법상 신고가 있으면 다른 법률상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신고 그러니까 다른 행정기관이 행정관원을 변경시키는 효과죠 자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자기 완결적 사인의 공법행위 이론이 그대로 정도입니다 건축법상 일반적 신고 이걸 보시면 여기 행정청 있잖아요 행정청 있죠? 사인갑이 있어요 사인갑이 이렇게 사인갑이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뭐를 하죠? 그렇죠? 이렇게 건축법상 신고를 해요 일반적 신고를 해요 이 신고가 적법 신고입니다 적법 신고라고 한다면 일단 행정청은 어떻게 돼요? 이 건축법상 일반적 신고 형식적 심사 서류 심사를 하죠 서류 심사했더니 어이구 이거 다 제대로 공란을 치웠네 라고 한다면 이렇게 돼요 자 봐보세요 이 단계 행정청인데 만약에 이걸 우편으로 온다 또는 우리가 직접 접수시키면 똑같아요 우편으로 한다고 제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접수도 마찬가지고요 직접 가서 뭐 접수시킬 수도 있죠 우편으로 온다 그럼 일단은 이 신고서 이 적법과 신고서가 이 행정청에 도달이 되겠죠 도달되고 그 다음에 이 도달이 도달이 도달이라는 사실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접수를 옵니다 그 다음에 수리 단계가 있어요 있는데 수리를 쉽게 말하면 여기 자기 완결적 신고 자기 완결적 신고 행정절차법상 신고 한 가지 더 알아둘게요 이 자기 완결적 신고를 갖다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고 합니다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그렇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여기 행정요건적 신고 완화진 화가제리스의 신고를 뭐라고 한다고요 이것을 갖다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 이렇게 합니다 아시겠죠 수리를 요하는 신고 됐죠 자 보시죠 그러면 여기 행정절차법상 신고 자기 완결적 신고는 이와 같이 적법한 신고가 행해지면요 이때 행정청에 도달이 있을 때 이 도달이 있을 때 이때 사인의 공법형으로서의 적법한 신고는요 그 법적 효과가 완성됩니다 법적 효과가 완성 또는 발생돼요 사인의 공법형으로서의 적법한 신고로서 건축법상 일반적인 신고가 이 적법한 신고서에서 신고되면 이 신고서가 행정청에 도달했을 때 건축법상 일반적 신고의 법적 효과가 완성 발생되기 때문에 행정청이 이 수리 도달 있다 도달 있다 접수하겠죠 이때 수리를 요하지 않습니다 수리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 수리라든지 수리 거부가 인정 안 돼요 수리도 인정 안 되고 수리 거부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봐보세요 행정청이 행정청이 의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자기 완결적 신고 본래적 의미 신고 행정 절차법상 신고는 즉 여기서 보시면 건축법상 일반적 신고가 그 예인데 이것이 적법한 신고이기만 하면 이때 행정청에 이 신고서가 도달했을 때 법적 효과가 발생하죠 완성되기 때문에 행정청이 수리나 수리 거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리나 수리나 수리 거부가 있다 하더라도 인정돼야 안 돼요 인정 안 되니까 이것은 처분성 인정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소송 행정소송 소송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항고소송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안 돼요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건축법상 일반적 신고를 딱 하잖아요 그럼 이것이 행정청에 도달했을 때 내가 그 행위를 해도 무방합니다 행정청이 이 수리를 거부 못해요 수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리 거부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행정소송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행정청이 있어요 사인 갑이 있죠 자 보시면 여기 이 갑이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제가 굳이 여기까지 쓴 이유가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적법한 신고고 신고서에 의해서 행해지면 행정청에 도달이 있습니다 도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도달이 있으면 그 다음에 접수를 하게 되죠 접수를 하게 되고요 이때 수리 단계가 있어요 쌤들 여러분들 보시면 행정요건적 신고 완화된 허가제로서의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 행정청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죠 이거는 적법한 신고서가 행정청에 도달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 효과가 완성되거나 발생되지 않아요 아시겠죠 또 접수가 도달이나 접수 도달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입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언제 신고의 법적 효과가 발생 완성되는가 하면 이 행정청이 수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리가 있을 때 행정청이 수리가 있을 때 이때 신고의 신고의 법적 효과가 발생됩니다 발생 또는 완성돼요 이때 행정청이 수리 거부를 하게 되면 거부를 하게 되면 신고의 법적 효과가 발생해요 안해요 안해요 이때 수리나 수리 거부는 처분성이 인정되어서 처분성이 인정되어서 이에 대해서 권익이 침해되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다른 말로 항고소송으로 나와도 맞고 혹시 이렇게 응용문제로서 취소소송 그렇죠 이렇게 다 같은 말이에요 됐죠 여기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건축법상 다른 법률상 인허가가 의지에 드는 신고고 있죠 그래서 수리를 갖다가 요하는 신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놓으시고 그러면 여기까지 다 중요한 상황 끝났고 여러분들 반가루 3번에 신고에 관한 법적 문제 교제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의 유형 보셨고요 양거루 2번 신고의 수리 수리 거부 행위 법적 성질 보셨고 그 옆에 보충학습 있죠 판례에 따른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전부 다 정확히 암기를 해놓으셔야 돼요 계속 나와요 보충학습도 꼭 해놓으시고요 차이점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적용법리가 반가루 4번에 적용법리가 나오고 있죠 제가 앞에서 다 말씀드렸어요 기본 이론 부분이었는데 개설 파트에서 하죠 우리 공법상 사회의 공법평위를 기르는 일반법 규정 통직적 규정 없어요 그래서 없는 경우는 사법상 법률행위 규정을 유추적용한다는 것이 통설 판례입니다 그래서 여기 개설 다음에 개설은 그 얘기고 양거루 2번에 의사능력 행위능력 대리 행위 형식 효력 발생 시기 의사의 흠결 하자 있는 행위 효력 부관 철회 보정 반가루 5번 그렇죠 이것까지 전부 다 민법상의 법률행위 규정입니다 그러면 간단히 가면서 정리하도록 하죠 양거루 2번에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나오죠 사회의 공법평위에서도 의사능력이 필요하고요 사회의 공법평위에서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는 무효이다 그렇죠 무효로 봅니다 행위능력은 재산관계에 관한 것 이외에는 행위능력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리 봐보세요 사회의 공법평위에는 일신전속적 성질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대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거 키놓으셔야 돼요 이거 중요하죠 행위형식 사회의 공법평위는 반드시 요식행위는 아니지만 그 존재 및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일정한 형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사회의 공법평위는 정형성을 가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허가신청사 보세요 허가신청 양식이 있잖아요 허가신청 각종 신고 그렇죠 각종 등기 등록 전부 다 정형성을 갖습니다 효력 발생 시기가 처음에서 몇 번 나왔어요 민법사항이 도달주의의 의함이 원칙이다 맞죠 민법사항이 도달주의의 의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정법이 사회의 공법평위에서 특별히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의 2입니다 양가루 6번에 의사의 흠결 하자 있는 행위 효력 봐보세요 원칙 봐보세요 사회의 공법평위에서 의사의 흠결 또는 의사결정이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 성질에 반환하지 않는 한 유추종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나 다음에 별빛수에게 그러나 다음에 별빛수에게 반려는 사회의 공법평위에 대해서 반려는 사회의 공법평위에 대해서 비즈니 표시에 권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사의 적용을 부정한 얘기가 있다 이것은 시험에서 한 6번 7번 나왔습니다 다른 시험에서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도 이미 나왔고 그러니까 계속 반복 출제되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전자문서를 통한 의사표시에 관한 통칙 자 부관 보세요 사회의 부관에는 사회의 공법평위는 부관을 붙일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철회 보정 봐보세요 사회의 공법평위는 그에 근거한 공법평위 공법평위가 행해질 때까지는 자율히 철회 보정 할 수가 있어요 허가 신청하잖아요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허가 처분이 있기 전까지 어떻게 돼요 이 허가 신청을 갖다가 수정 보정할 수 있다는 거죠 철회 보정이 가능해요 허가 신청을 했는데 행정청이 허가 처분이 있기 전이죠 허가 신청에 대해서 수리를 하고 나서 허가 처분을 하기 전에 이렇게 허가 신청에 대해서 철회를 한다든지 보정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회의 공법평위 효과죠 보시면 행정청이 처리 의무가 있고 재신청이 가부 우리 행정행위에는 일반적으로 일사부절의 원칙이 좀 되지 않아서요 한 번 신청을 했다가 거부된 수익적 행정행위는 사정 변경을 이루어 재신청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의 공법평위 하자와 행정행위 효력과의 관계 이것도 잘 나와요 사회의 공법평위가 행정행위 동기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때 사회의 공법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행정행위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회의 공법평위가 행정행위 전제 조건인 경우 사회의 공법평위가 행정행위 필요적 전제 조건인 경우에는 사회의 공법평위가 무효되는 보존제일 때는 그에 근거한 행정행위도 무효가 되지만 사회의 공법평위에 단순한 흠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근거한 행정행위는 유효합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대단원 1편 통로를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래서 좀 수고하셨고 10분 쉬셨다가 다시 제2편 행정정행위부터 본격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